이 영상이 제일 기억에 남는 영상 그 고대 스튜디오 가서 동재오빠랑 몇 살 잤어 저는 공유마당 영상이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왜요? 그때 제가 라분도 했고 제가 이상한 소금 같은 거 써서 귀신인착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찍은 거 같아서 본인의 연기에 만족하시나요? 저는 배우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서로 타이포그래피를 혼자서 만져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이 같이 기억에 나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공유바당 처음 영상에 나와보는 거여서 재밌었고 그리고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다시 보니 너무 기쁜거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근데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 아쉽고 나중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쉽고 나중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학생들 안에서 많이 배운 거 같아서 좋았고 맨날 좋았고 맨날 좋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생각은? 그 영상을 많이 만들고 해줄 수 없어서 같은 시간이 없고 많은 학교의 친구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저는 팀원들 첫째는 얻었을 수 있었고 소작권에 대한 기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잘생겨져서 너무 고맙고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네 끝이다 이건 졸업식인 이런 장면이야? 나 나도 갔然后 tamo sopota들 안녕 안녕 참여해 snip